강아지들이 다 큰 강아지가 많은데요. 말씀 좀 들어주세요.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한 보름씩 맡겨놓고 지금 치료 좀 받고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시기를 놓친 거야. 알겠지만 국경 진돗개 강아지는 다 한 100만원씩 가는데 요거는 그냥 사로 10포씩 주면 잘 기를 사람들한테 죽는 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잘 기를 수 있는 사람 나이가 좀 먹은 것도 상관없고 강아지는 화면에 나가면 되고 그래서 사로 한 10포씩 가져와서 하나씩 가져가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기회를 드릴게요. 그러면 한국 사람만 다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르고 싶은 사람들 국경계 길러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. 남은 걸로 색깔에 관계없이 지금 보니까 한국에 꼭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로 10포씩 가져오셔서 신청을 하세요. 그러면 한 마리씩 드릴게요. 고르거나 그럴 수 없고 작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키우려고 했는데 또 노예 분양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리에 없어서 관리인 맡기록 고난을 나가서 병원에 좀 다니고 쉬었어요. 그랬더니 그동안 강아지가 좀 남아있네요. 그래서 다 기를 수도 없고 또 없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기를 사람도 기르려고 합니다. 주문하세요. 제 전화번호 아시죠? 어떻 get that. 으악! 으으으으으으으 ㅜ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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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육 포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